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2017년에 국방위원장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무인기가 좀 발견됐고 그 다음에 2017년 6월에 무인기가 강원도 인재 야산에 떨어졌어요. 그걸 발견을 딱 했어요. 그래가지고 군 내부에서는 사실 발각 뒤집혔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합참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.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 일이 크게 회사가 안 되더라고요. 보니까 보도도 뭐 이렇게 되는 둥 많은 둥 하고 그래가지고 합참 관계자 불러서 보고를 딱 받았더니 그 2016년 아니 2017년 6월 달 인재에서 발견된 거 그것도 이제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500장의 사진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소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찍은 500장의 사진이 있었고 우리나라 뭐 거의 그 MDL 군사분계선 남쪽 270km까지 날아간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는 사드 성주 사드 기지 사진이 20장이 들어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. 270km까지 날아갔으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 제대로 발표도 안 됐고 일본이 그걸 더 먼저 발표를 했어요. 우리 무인기가 우리 언론 보다.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범했다고. 네. 그걸 2시간이 더 빨랐어요. 아니 그럼 진짜 난리가 나야 될. 고민을 한 거야. 보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. 이거 발표할까 말까. 네. 어떻게 할까.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많은 일들이 저는 벌어졌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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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